네. 시선 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빼날 질문을 왜 저한테 했어요? 질문은 제가 하는데. 아니. 제가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의 횡령 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실에서 그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서 사장님께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신조로 답정러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지금 이거잖아요.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뻔하지. 황당하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짓.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짓이 어제 있었던 게 드러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흄덕 의원실이 이 황당한 일을 한 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얼핏 뉴스로 봤어요. 저도. 경기도 파주시의 A유치원이 이달 초에 원장이 유치원 설립자의 유치원 부정액의 미리를 폭로하면서 설립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정액의 장부 보면서 기가 막힌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흄덕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설립자의 행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미지가 올라갈 텐데요. 문자 캡처한 지금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보낸 이 문자가 설립자 손에 고스란히 캡처돼서 들어갔고 설립자가 문자 내용을 가지고 원장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를 제보한 거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윤흄덕 의원실이 설립자에게 이걸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줬다. 이런 거 제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자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고자질. 제보자를 고자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윤흄덕 의원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흄덕 의원은 한마디로 하면 보좌관이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흄덕 의원이 한 말 그대로 옮기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원 문자는 하긴 했는데 이후에 내 휴대폰을 보좌관이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 해명이 되겠군요. 이종원 작가도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하셨잖아요. 네.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캡처해서 보낸 건 보좌관이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을 의원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보좌관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과 상의 없이 또 의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이걸 보내라고 그러면 윤흄덕 의원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뭘 또 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저라면 못합니다. 특히나 이거 유치원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지역구에서 사립 유치원 문제 잘못 건드리면 표 완전 날아가요. 이걸 보좌관이 단독으로 맘대로 처리한다? 저는 못합니다. 또 설령 보좌관이 이게 단독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민원인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과 상의 없이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 일 못하는 거예요. 싹까지는 없어요. 저는 못해요라고 왕국하게. 저는 못해요. 이거 진짜 못해요. 저 그렇게 간이 안 커요. 저 말고 누리꾼들은 뭐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잘하는 건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다 보좌관 탓이냐. 문제가 생기면 보좌관에게 떠넘기는 게 국회의원 행동 매뉴얼이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리유천 설립자 간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된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커넥션 의심이라고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파주 지역에서 설립자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상당한 줄을 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윤호덕 의원과도 잘 안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맘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댓글 중에 유치원 행사 때 윤호 얼굴을 봤는데 무슨 연락을 끊고 산다고 얘기하냐. 의원 댓글도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실과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이 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 5월에 있었던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디오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며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5월 뉴스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 윤호덕, 유한 씨. 아니, 이쪽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례로 들려드린 건데. 그런데 이 보좌관이 전화를 그럼 왜 했느냐. 본인은 해당 유치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문의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뒤에 이 유치원에 고발 작업을 진행했던 시민감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됐고요. 팀장은 사직서 내고 나갑니다. 왜 나가냐. 방송사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걸 내부 고발했다고.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관도 목이 날라가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사례비춘비리와 관련된 내부 고발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윤호덕 의원실의 이번 행동, 내부 고발자 원장에게 분명히 피해와 상처를 준 행동입니다. 또 다른 피해와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런데 내부 고발했던 원장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은 안 보고. 아직은. 아직은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미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라 갈등을 지금 빚고 있고요.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윤호덕 의원 스스로도 지금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만나서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설립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윤호덕 의원이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윤호덕 의원이. 제가 왜 이런 이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설령 그러면 윤호덕 의원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보좌진이 알아서 했느냐라고 갖고 팩트체크를 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설령 윤호덕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좌진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 탓이죠. 포괄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죠. 관리의 책임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의원 비서진의 행위에 어떤 포괄적인 책임과 책임이 귀속되는 마지막 정착점은 의원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꿈꾸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 팩트체크보다는 내부 고발자를 윤호덕 의원이 이제부터 정말 끝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부 고발자는 보호하는 게 그거는 의무죠. 고자질이 아닌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무죠. 이렇게 되면 또 제보가 들어오겠습니까? 의원실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